Q. 정답은? 걱정입니다. 이렇게까지 형이 저한테 관심이 없지. 많죠. 11개 중에 3개 알면 저는 오늘 기쁘게 잠들 수 있습니다. Q. 정답은? 형 저를 일러라고 부르시던데 거기에는 제가 범죄랑 까먹으셨거든요. Q. 정답은? 저 에리 형이에요. 굉장히 소극적이 나는데 Q. 정답은? 오? 아 축하드립니다. 이걸 맞추자. Q. 정답은? Q. 정답은? Q. 정답은? Q. 정답은? Q. 정답은? 고고? Q. 정답은? 축하합니다. Q. 정답은? 나름대로의 추리가 있었지. 아 그래? 물러의 입맛을 내가 지금 분석을 2시간 AI로 해서 Q. 정답은? 맞춰드리겠습니다. Q. 정답은? Q. 정답은? 토이스토리 3? 세이피. 이걸 맞추자. 굉장한데? Q. X X 오 엉큰이에요? 아엉큰이죠? 엉큰이에요? 좀 봐 그런 건 더 좋구나 잘하면 뭔가 해야 돼요? 모르겠네 Q. X X Q. X 프랑스는 뭐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? Q. X Q. X Q. X 당연히 O죠. O? X?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. 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맞춘 게 아닌가 이 정도면.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저는 오늘 기쁘게 잠들 수 있습니다. X? 생각보다 멋있다. 저는 11개 다 받출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내 아빠 아빠. 어? 이거 모르는데 잠깐만. X? O? X? B형같이 생겼어요. 제가 원하는 털을게요. 동방되는 스타일. 다 피가받지. 가볍다.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토이리 형 이런 스타일이잖아요. 다 B형이에요. 아 그래? 신기하네. 신기해요. 다 B형이에요. 두 분 pela A형. 4 3 2 오호! 어유! 둘 중에 하나 된거 알아? 아 이러면 어렵지 않아. 나 이게 reached. 승Point 그런 생각 agree? 이거 아까 맞춰봐 정답은OWxis. 정답은 내가 입고 왔잖아. 형 또 그린홍블랙 이런거 하셨으니깐 그건 뭐 광고때네 사람은 정해였어? 제가 또 그 앨범을 들어갔거든요 음 그지 너 또 멋지게 그 노래로 거의 데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맞지 맞지 고마워 어? 프랑템이야? 엉큰 아니에요? 잠시만요 잠깐만요 형 성격을 제가 추리하고 올 것 같은데요? 아 그렇게 썼을까? 정말? 그래서 저는 일단 5호 해보겠습니다 정답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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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포 포 포 3 5 7 콰파 콰파 히히 어? 뭐예요? 형들 만나시고 이준희한테 왜요? 아니 나 공중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렛츠GO 고맙습니다.